하늘로냐! 하늘로냐! 우리 교회와 생활 17번째 시간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붙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라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 운동을 통해 전개된다는 것은 아마 계속해서 이전 시간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교회는 틀림없이 모이는 운동을 잘한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 운동에는 어떠한 신학과 원리가 있는지 이 모이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모이는가?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겠죠.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성취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이 히브리서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무엇이냐. 오른쪽 2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가려졌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담력을 얻게 된 것.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뵈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뵐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도 간접적으로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뵐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교회, 그의 교회. 그러니까 몸이죠. 몸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 살 길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셋째, 그 교회의 큰 제사장이 계심으로 언제든지 그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특권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그전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돈을 잘 벌거나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가진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믿음은 대속의 은총과 감격에 사로잡힌 담대한 마음이며 온전한 믿음은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도인 우리는 대속의 진리를 믿는 담대한 마음으로 큰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에 몸된 이 교회에 나와 모여야 된다는 것으로 바로 그것이 구석을 목적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모이는 것은 종말로적 택자 구원 운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교회를 모이는 것은 종말로적 택자 구원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모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실 그러니까 제림이죠. 제림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밑부신 것이므로 그가 주신 약속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함께 모여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중에 이 사랑과 선행으로 굳건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제림의 소망을 가지고 아, 이 때가 다가왔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더더욱 생각하며 그 때가 다가올수록 바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아시다시피 종말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그 반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할수록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종말을 다가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이 성도들은 의를 행하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렇게 갈수록 맹렬한 성별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에 두드러진 징조 중 하나인 충만한 선교 운동과 예배 운동 그것은 바로 모임으로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교회에 힘써 모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종말적 구속운동의 특성 구원받은 성도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입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장결자분들을 만나면 교회를 오시지 않는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이는 것에 패하기에 있는 습관 예배가 다르기에 너무 교회가 멀어요. 그것도 시작해서 생활과 사업에 분주한 것 전날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일어나지 못한 것 또 가령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꼭 나가야만이 은혜 받을 수 있냐 나 혼자도 얼마든지 예배들이 있을 때라는 그 종교적 우월의식과 교만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기에 패하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많은 것이며 그것 또한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더더욱 구원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종말론적 구원의 운동의 특성임을 알고 있지만 이 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주님의 교회를 해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있을 때에도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형 모임 할 때 정말 두 분이 계시더라도 꼭 모이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처럼 모이는 곳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회계운동, 전도운동, 충성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모이기에 패하는 것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꼭 기억하시며 더더욱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 혼자, 자기 혼자 한다고 그냥 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못 온 날 있으면 그냥 그 자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성경책 펴고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가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 보시면요 새로운 살기를 얻은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뭐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죠. 두 번째, 성도가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이 어떻게 종말적 특성이 됩니까?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다 보면 결국 때가 가까워져 이 세상과 완전히 성별된 그야말로 맹렬한 선교운동과 예배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말적 특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이유든지 모이기에 패하는 자의 영적 실상 결국 그렇게 이 핑계를 여러 가지 대면서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패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의 실상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반대하는 자일 뿐이며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요공가의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다 아시죠? 더더욱 구역장 모임에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변경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물론 이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좋게 받아들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계속해서 구역장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워낙 열심히 하신 분이지만 다른 구역장님들까지 함께 동참해서 정말 2020년에는 구역장님들이 일어나고 구역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주 주일날 1시에 이성전 이 자리에서 새로운 모든 구역장님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공가는 이번 주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밤부터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는 새로운 주일 공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기도 제목까지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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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